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보라보라입니다. 머리 잘랐네요. 네. 잘 어울려요. 봄맞이. 아, 봄맞이? 상큼해지고 싶었는데 상큼한가요? 달래 같아요. 진달래.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드디어 보라쇼가 다시 열립니다. 보라쇼? 드디어 저희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라쇼를. 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누구누구 했었어요?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같이 유명한 분들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라인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기대된다. 그럼 누구누구 만날 수 있어요?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가수. 가수? 이소훈. 아. 네, 우리 이제 추억의 가수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젊으시지만 어쨌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수 이소훈 4월 16일 토요일. 가수 이소훈으로서 혹은 또 작가 이소훈으로서 보라쇼에 찾아와가지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4월 16일 토요일 시간 되시는 분은 보라쇼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또 있나요? 5월에는 여러분의 부동산을 책임져 주실 또 유명한 분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은 우리 이제 빠쇼 김학렬 소장님께서 보라쇼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아마 그때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6월에는 메리치 자산운영 졸리 대표님께서 왜 주식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보라쇼을 뜨겁게 달궈 주실 예정입니다. 아, 주식 이야기 또한 질문이 많겠네요. 네, 6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우리 졸리 대표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기대됩니다. 항상 저희만 뵈서 좀 죄송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6월에요? 네, 6월 25일 토요일. 토요일. 네, 역사편. 아, 6월 25일이라서 역사편인가? 벌거벗은 세계사는 TV프로 아시죠? 네, 네. 네, 거기에서 그리스 신학 김헌 교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역사하면 딱 떠오르는 한 분. 선생님, 큰별쌤. 큰별쌤. 네, 우리 최태성 선생님까지 해서 두 분이 이제 6월 25일 토요일 날 보라쇼를 같이 진행을 해 주십니다. 역사편으로 해서. 정말 유쾌하고 재밌게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라쇼가 총 네 번. 4월, 5월, 6월에 두 번 해서 네. 총 네 번의 보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기대 많이 되는데요. 장소는 이제 모든 강연은 광화문, 교보문고 23층, 컨벤션홀 모든 강연은 거기서 진행됩니다. 그럼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모든 보라쇼는 이제 우리 보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V-O-R-A 보라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V예요, V? 네.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상단에 보라쇼 신청하기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셔가지고 네.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저희가 링크를 남겨놨기 때문에 네. 그 링크에 따라서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냥 보라 회원 가입하고 네. 신청하기 누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연이 해당 300석 규모인데 아, 크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아마 추첨이 진행될 것 같아요. 아, 모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해도 추첨을 통해서? 네. 그럼 당첨자 발표는 언제 하나요? 각 강연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3일 전 수요일 아.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의 핸드폰 번호로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럼 그 문자메시지가 티켓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 티켓 역할도 하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입장할 때는 네. 저희 보라 어플을 까셨는지 확인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이 강연 자체가 보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VIP 특별 강연? 네.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연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보라를 설치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 네. 현장에서 입장하실 때 보라 깔려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뭐예요? 제가 만약에 당첨되면 친구 데려가도 되나요? 어, 되죠. 근데 대신에 신청하실 때 네. 네. 나는 혼자 가겠다. 아. 나는 동반 1인을 데리고 가겠다. 아. 동반 2인을 데리고 가겠다. 아. 저희가 동반 2인까지 네. 호용하는 형태로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신청자 포함 3인까지 3인까지 네. 신청하실 수 있는 걸로 해서 미리 이제 가족이나 친구한테 물어보고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장소가 광화문 교보문고잖아요. 그럼 여기 되게 복잡한데 주차는 혹시 가능할까요? 주차는 저희가 2시간 정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인데 아, 그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요. 네.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광화문이 워낙 혼잡한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아,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보라쇼에 약간 빠뜨린 게 있는데 강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연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피아니스트 문아람 씨 이번에도 오나요? 네. 이번에도 바쁜 스케줄을 쪼개셔가지고 네. 우리 보라쇼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걸로 그러면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뭐 꼭 챙겨가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메모지랑 볼펜도 다 드릴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네. 커피나 음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반입을 좀 불가를 할 예정이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렇게 2년 만에 보라쇼를 총 4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4월, 5월, 6월. 너무 떨린다. 네. 저희도 이제 토요일 날 나가서 네. 연예인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실물 영접. 네. 저희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스텝으로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요. 네. 수요일 날 저희가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이니까 네.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당첨되셨다고 생각하시고 네. 참석하시면 되고요. 네. 아쉽게도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이번에는 다음 기회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좋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대형 강연의 이런 흔치 않은 기회니까 네. 꼭 보라 오프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네. 보라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보라앱 설치하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여러 가지 준비할 거니까요. 보라앱이 또 이제 독서나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설치하시고 보라쇼만 신청하신다기보다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